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구팬 여러분, 방금 전 끝난 파리올림픽 예선 7차전 마지막 경기 슬로베니아전 보셨나요? 대표팀 워낙 성적이 안 좋고 이번 대회도 6전 전패 중이어서 아마 안 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경기 결과는 대표팀 0대3 셧아웃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번 대회 7경기 전패로 내년 파리올림픽 못나가는 것은 물론 C조 꼴찌로 결국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 전 우리 대표팀 성적을 놓고 투표를 해봤었죠. 많은 배구팬 여러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패할 거란 투표가 77%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는 혹시 한두 경기는 잡지 않을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요. 역시 많은 배구팬들의 예측대로 우리 대표팀 전패를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경기 요약을 해보자면 동네 배구 국제망신이다. 솔직히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 슬로베니아 결코 강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 심지어 17살 선수가 에이스인 어린 팀이어서 그런지 정말 범실도 많았고 기본기도 별로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한 세트도 따지 못했습니다. 1세트는 13대 25 정말 1세트 딱 동네 배구 수준이었고요. 2세트 후반 막판 슬로베니아가 주전들을 빼고 여유 부리는 상황에서 추격했지만 20대 25로 졌고 3세트는 나름 접전을 끌고 왔지만 표승주의 떡블락 엔딩으로 23대 25로 결국 한 세트도 따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작년 vnl 대회에서 12전 전패 올해 vnl에서도 또 12전 전패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 예선에서도 7전 전패 뭐 완전 전패 코리아인가요 이제 해외 배구 팬들도 한국하면 정말 배구 못하는 그냥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 꼴찌팀이구나 하는 인식이 박혔습니다. 국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데요. 끝으로 오늘 인상적인 장면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작전 타임 때 세자르 감독이 기마 자세를 취해가며 서브 리시브를 교육하던데요. 국대 선수들이 국제대회 작전 타임에서 서브 리시브 자세 교육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김다인 세터와 정호영의 속공이 영 막지를 않았는데요. 중간에 정호영의 파리채 휘두른 것 같은 어이없는 속공 장면과 그리고 박정하의 엄청난 홈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대표팀 선수들 서로를 보며 해맑게 웃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는데요. 네 그리고 상대팀이긴 하지만 슬로베니아의 2006년생 17살 선수 영상 속 이미지 시프타르 이 선수 정말 대단하던데요. 189cm 장신으로 타점도 좋고 파워도 있고 서브는 무슨 폭포수 커브 마냥 엄청나게 휘어져 들어오던데요. 앞으로 이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 중국으로 넘어가 아시아 게임에 나갑니다. 첫 경기가 10월 1일 베트남 전인데요. 베트남한테는 우리가 지난 8월 아시아 선수권에서 네 여기 보시는 그 쩐띠 딴 뚜이에게 폭격을 맞으면서 짐바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이길 수 있을지 이번 파리올림픽 예선을 보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 이었습니다.